안녕하세요 저는 리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ander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실 Abram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Zahwi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Akina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Mayel Eve입니다. 입다. 쓰레기. 시퍽. 시클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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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다. 시클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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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아침묵. 아쿠라. 아타. 아타. 야채. 오다. 오지. 오지. 오지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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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오다 비오다 하늘 하다 한교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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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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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영어 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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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요? 한국 음악 그리고 미국 음악. 네, 감사합니다. 과일을 뭐 좋아해요? 제가 잘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뭐 좋아해요? 저는 자동차 그리고 카메라를 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몇 사례예요?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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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요? 한국음악 그리고 미국음악 과일에 좋아해요? 이름이 뭐예요? 저는 아리아입니다. 제 이름은 아리아입니다. 저는 아코나? 제 이름은 아리아입니다. 제 이름은 아리아입니다. 저는 아리아입니다. 제 이름은 아드니아입니다. 제 이름은 아드니아입니다.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요? 한국음악 그리고 미국음악 과일에 뭐 좋아해요? 뭐 가래 아, 못가다 이거 안 나섰 이름이 뭐예요? 아, 저는 알리야입니다 제 에레멘 아티나입니다 저는 아콘아? 이름이 뭐예요? 저는 알리야입니다 제 에레멘 아티나입니다 저는 안젬미입니다 제 에레멘 아티나입니다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요? 한국 음악 그리고 미국 음악 과연 모츠와요? 마가 렌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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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